오늘, 저기 저, 새우, 계란, 머이장을 해요. 본래는 새우하고 계란 넣어가지고 이렇게 새우장, 새우 계란장을 자주 했는데 오늘은 머이를, 밭에서 있는 머이를 따다가 이렇게 생으로 같이 끓는 물에다 같이 넣어서 머이랑 같이 머이장, 새우, 계란장을 지금 만든 중이에요. 간장하고 굴소스랑 넣고 생강마늘 좀 넣고 참기름 넣고 이렇게 계란 삶은 것을 갖다 까서 넣고 또 머이 좀 같이 껍질 벗겨서 넣고 새우를 또 그 위에다 얹어서 그러면 보통 때는 새우하고 계란만 썼는데 오늘 특별하게 머이를 집어넣었어요. 머이는 건강이 좋기 때문에 소화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성인병에도 좋죠. 머이를 넣어서 같이 곁들여서 새우, 계란장, 밥을 비벼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국물이 더 맛있어요. 오늘 아주 맛있는 특별한 반찬 없을 때도 계란하고 새우하고 머이 곁들여서 한 절씩 넣고 밥 한 공기 뚝딱 할 수 있죠. 오히려 이게 장조림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그리고 건강에는 더 좋죠. 맛있는 새우, 머이, 계란장이에요. 빨리 밥 먹고 싶네요. 한 번 더 하지요. 그리고 이제 저의 반찬을 주는 랄게가 그러면 오늘 이 사진에 대해서는 학생이 많더라구요. 감사합니다.